안녕하세요 코아 트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동안 계속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20일 만에 2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달러와 약세와 또 공매도 청산율이 4억 달러가 좀 넘어가면서 2만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코인보디가드 코인가드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안심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계속 투자금을 막 넣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 올라갔던 것들 보면 약간 주메이저 코인들의 위주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메이저 코인들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좀 하락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대로 하락장으로 돌아간다니가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예의주시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여러 가지 또 이제 반감기에 대한 이슈 온체인 데이트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영양가가 될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드님 오늘 또 이렇게 오셨는데 어제 나스닥이 같이 오르면서 비트코인도 좀 좋은 반등 보여준 것 같아요 오히려 메이저 쪽에서도 좀 코인들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장세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 뭐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장세가 좀 올랐죠 우리가 이제 뭐 비트테크 이런 실적에 이제 애플이나 이런 것들의 기대감에 있어서 나스닥이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비트코인도 좀 수혜를 받아서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고 계시냐 그래서 이 투자를 좀 잘 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나운서님께서 좀 투자를 잘 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비트코인이요? 네 코인 저는 비트코인 쪽은 지금은 살짝 발을 빼고 약간 건망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무 포지션도 포지션이라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현금도 뭐 하나의 종목이라는 말도 있듯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께 던진 이유도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이제 코인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쪽으로 이제 보여지는 자산구는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세력들이 이제 쉽게 가격을 막 조작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 이제 뭐 거래소에서 쉽게 상장 폐지가 되는 점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이게 실물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이제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엄청난 큰 불장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들어왔다가 지금은 그 상승장이 지속이 안 되니까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초보자들이 지금 장을 약간 믿음으로만 버티기에는 시드도 좀 부족하고 이게 많이 어렵지 않나 장세가 그렇죠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8년 때부터 이제 계속 이 하락을 제가 직접 다 맞아왔습니다 맞아왔고 여기서 또 이제 다시 살아왔는데 제가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자산 쪽으로 인정을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장이나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나오는 이런 이제 반감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장에서는 어느 자산보다도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자산군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가 이제 나이대가 상대적으로 좀 어린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코인으로 빠지게 되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 이제 하락장을 얘기하게 되면 그 어떤 자산군보다도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이제 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런 것들을 이제 아직까지는 이 코인 시장에 대입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코인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진짜 이제 우리 불장이 오고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는 동시에 여러분들 자체가 이미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장이 오기 전 미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오늘 이따 얘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상승폭이 이제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불장이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는 어느 정도 코인의 상승적인 부분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것을 이제 크게 뭐 메리트가 없다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확실히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시장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요 이제 시장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승장을 좀 대비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요 대비를 하면서 이제 대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저는 뭐 계속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정의원 여러분들께 무료 톡방에 있는 코코아톡인가요 거기 있는 분들께도 계속 이제 수익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고 널려져 있는 게 기회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면서 화면을 좀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을 크게 가져왔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힘 좀 내시라고 이 골드의 힘을 좀 이제 받으시라고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이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자 우리 반감기가 혹시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번에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면 월드컵을 좀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4년 만에 오는 4년 만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그 기간 동안에 상승장이 왔다가 하락장이 왔다가 좀 반복하는 거를 반감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반감기라는 거는 이제 뭐 채굴량 있죠 우리가 비트코인을 채굴하던 이제 이런 것들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해진 채굴 수량이 정해진 비트코인 이제 보상이 나갈 시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이닝을 하면서 얻는 보상들이 적어진다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지금 현재 매 4년마다 아나운서님께 말씀 주신 것처럼 월드컵과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이 발행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유지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이제 2100만 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발행량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적인 자산으로 보는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 있는 컴퓨터일 수도 있고 뭐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또 피시방 얘기를 또 드리면 우리가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많이 죽일 수 있고 아이템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죠 네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뭐 수행 능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대한 이런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채굴을 할 수 있는 그게 더 좋아지겠죠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속도들이 채굴 속도들이 빨라질 겁니다 속도들이 빨라질 건데 자 성능이 좋아지면서 채굴 속도가 올라간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더 많이 채굴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더 채굴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성능이 좋아지는데 가격은 높아진다 가격이 아니라 이제 성능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이제 이 좋아진 성능으로 채굴을 좀 많이 할 수 있죠 그렇죠 많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 보면 이 그림 보듯이 이렇게 막 쏟아질 겁니다 내 컴퓨터도 좋고 얘 컴퓨터도 좋고 다 좋으니까 이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채굴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더 많은 코인이 채굴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가격적인 하락이 이제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1만 개가 쌓일 때마다 여러분들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림을 보면 자 이렇게 이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매 4년마다 이렇게 이뤄지고 있고요 대략 4년 정도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 4년마다 이 반감기라는 게 돌아옵니다 50개에 됐던 것들이 이제 2012년 첫 번째 반감기가 됐을 때는 이제 블록당 50개 그런데 그 다음엔 25개 그 다음엔 12.5개 6.25개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2100년 때까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상되는 것들이 점점점점점 줄어져 갈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관광기 이슈 이런 이론적으로 보는 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법칙으로 봐도 공급이 적어지는데 어떻게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큼 또 우리가 이제 수요가 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올해 이제 한 3월 정도에 이제 봤을 이제 반감기론을 보게 되면은 매 4년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이제 과정을 보게 되면은 반감기 이후에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 1년 정도의 여러분들 비트코인 신고가를 달성을 합니다 반감기가 시작이 되고 1년 후에는 그렇죠 거의 신고가다 그래서 이제 다음 알트코인들 다른 알트코인도 같이 비트코인 따라서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이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신고점을 이제 달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감기가 다음 반감기가 2024년이 되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2024년도 말에서 2025년 정도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반감기가 이게 제가 엊그제 한 거라서 522일 정도 남을 거예요 521일 자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남았고 네 1년하고도 좀 더 남았네요 그렇죠 1년하고도 좀 더 많이 남았는데 이런 기간 동안 여러분들 그래서 아 그러면 반감기가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수익을 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아니죠 계속해서 수익을 내서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뭐 금리의 이슈도 있고 11월이 뭐 되게 좀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우리가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바이든이 그냥 그대로 그냥 증시나 이런 뭐 자산군을 막 힘있게 막 내려가게 함으로써 굳이 이제 자기들에게 불리한 측을 제시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럼 만약에 그 2024년에 반감기가 이제 시작이 될 거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상승장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사실상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론으로 정확히 짚어주셨고 그렇게 이론상 보게 되면 우리가 2023년인 내년까지도 힘들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 힘들죠 이론 쪽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론이라는 거는 깨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항상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이 기간을 이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기관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동안 이제 뭐 2028년도 그렇고 그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다 끌어왔던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반전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 회사들도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실생활에 적용시키려는 사람들이 움직임도 점차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감기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켜갖고 비트코인은 천만 원까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 좀 적어 왔었는데 자 보자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상승이 나왔던 부분 반감기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첫 번째 반감기가 어느 정도 상승률을 가졌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나운서님? 대략적으로? 저점에 비해서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진짜 정말요? 한 100% 더 올랐나요? 더 많이 올랐어요. 더 엄청나게 올랐어요. 대략 한 8000% 올라왔습니다. 와 8000%요? 네. 8000% 정도 올랐고 우리 아직 이것도 이제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9600%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만큼 여기서 첫 번째 반감기가 오고 나서 올라왔던 것들을 봤을 때 엄청난 상승률이 있었다. 근데 그리고 내려온 게 대략 한 80%가 내려왔어요. 와 적게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점 대비 80%니까 우리가 이 올라왔던 부분을 좀 많이 반납을 했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리고 2차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한 30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거든요. 상승률이 이제 점차 떨어져 가곤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코인 시향을 이제 점차 좀 제도권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를 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다음 반감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반감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제가 좀 무리수를 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작년에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공간기 시즌 안에서. 그때 1억 달러 간다고 했는데 사실상 못 갔고 맞아요. 그 부분을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번에 4차 반감기 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통상 간단히 이제 10만 달러를 넘지 못했죠. 우리가 이제 넘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근사치까지는 갔잖아요. 그 근사치까지 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 10만 달러를 넘어서 20만 달러를 30만 달러를 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19K, 20K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식이나 기존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간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비트코인이 2억, 3억까지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반감기 이슈 2025년, 2025년 이후 31년까지 가더라도 몇 억 이상의 그런 가격은 반드시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다음 반감기에 우리가 이제 이뤄질 상승기는 다시 돌아가서 2024년에서 2025년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올해에서 내년, 2023년까지는 이런 반감기의 이론상 이제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에 해당 사항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투자 안 웃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니죠. 여기서도 여러분들 조금씩 수익 내서 비중 관리 잘하셔서 포트폴리오 관리 잘하신다면 수익을 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 2021년 이제 10월, 11월 10일 정도가 되거든요.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부분이 21년 11월 10일 정도로 보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 10월 말이죠. 11월이 안 됐고 아직까지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부터 1년이 채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다 1년이 근사치가 다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시장의 악재는 많아요. 악재는 넘쳐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 패턴들을 적용해 봤을 때 마이너스 70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마이너스 80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이렇게 바다 근사치에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떨어져서 비트코인 천만 원까지 갈 거다.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 희박하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상 천만 원까지 내려간다면은 진짜 기관이고 개인이고 모두 다 매수를 좀 할 것 같아요. 따라서 그것 때문에 천만 원까지는 내려가진 않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 자료들을 봐도 우리가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제 내려가는데 이제 이런 세력이나 이제 이런 개인들이 계속 매수세가 이제 들어올지 말하는 듯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안원선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2천 한 8백만 원, 7,800만 원 선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천만 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미 천만 원 전에 한 1,800만 원에서 다 걸어놔 것 같아요. 매수를.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지금 정말 잘 짚어지신 것 같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막 내려가기에는 이제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매수세가 올라와서 이걸 이 시장을 받쳐주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내려가는 데에 한계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료를 보더라도 이 비트코인이 현재 72% 정도 좀 폭락이 나왔는데도 아직 낙관론이 여전하다. 여기 보면 이제 황소가 굳건하게 이제 지키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트코인 10만 달러 한 1억이 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뉴스만 이렇게 나와서 제가 퍼다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대로 이제 가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지금 상황은 어려워요. 지금 이제 12월 이제 뭐 금리는 계속 올릴 거고 금리가 지금부터 내려간다는 뭐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런데 연준에서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금리 조절에 대한 이런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기대감들이 나스닥이나 비트코인 시장에 단기적으로 선반역이 돼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아 나는 파월이 이제 갑자기 그냥 금리 올려버리자. 지금 어렵다. 시장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단기적으로 또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비트가 천만 원을 가느냐 단기적으로 한 5천만 원을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두 방향을 갔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플랜이 짜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반감기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고요. 또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사실상 바닥을 실제로 찾아서 접근하기라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 구간에 좀 왔을 때 조금씩 매수를 해서 물량을 좀 채워가시는 것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스닥에도 비트코인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거시적인 경제에서 지금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당장에 금리 인상 당연히 좀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해지 수단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께서. 그러한 해지 수단을 우리 비트코인으로 좀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네. 저도 지금 우리가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방송 나오기 전에. 전혀요. 제 생각에 어떻게 잘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아나운서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딱 탑재가 되어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일론 머스커도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반감기까지 경기 침체는 계속 될 거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일단 소상공인이 힘들어지고 중소기업이 힘들어지고 대기업이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단 개인들이 먼저 무너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회적인 또 이제 뭐 구조적인 이제 불만들이 또 나오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자체를 여러분들 미국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나라도 이렇게 자국민들을 희생하면서 끝까지 가는 걸 원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그냥 뭐 저 게스팅이라 써 있는데 우리가 이 입을 크게 뭐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말을 도변할지는 모른 거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뭐 테슬라의 이제 경영진 최고 경영진이니까 믿어 좀 참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달러입니다. 달러. 자 우리가 이제 이 아나운서 말씀해 주신 게 이 비트코인이 이제 대체 뭐 뭐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이야 이렇게 미국 금리가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미국의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어요. 달러 인덱스 차트니까 다른 이제 화폐들과 비교했을 때 그 힘이 어떤 강의인 걸 봤을 때 그걸 올라가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 달러의 가치는 아직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10달러로 할 수 있는 게 다른 것과 같이 현재 이렇게 달러는 이제 가치는 내려가고 있으나 이 힘이 그냥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달러라는 이제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올라가고 있고 이 패턴대로 가면 이제 내려간다는 패턴을 제가 이제 뭐 트위터에서 봐서 가져오긴 했는데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올라 패턴상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런 달러한 이제 불치를 통해서 세력들은 이제 다른 뭔가를 이제 더 가져와서 이 가치를 막 상승시킬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봤을 때 단연코 비트코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좀 이게 완벽히 이제 무조건적으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화폐의 가치가 무너지고 화폐 이런 것들 미국 달러가 아니고 다른 화폐들을 봤을 때 그 화폐의 가치가 내려가는 건 너무나도 지금 확실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법정화 화폐로 쓰는 나라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하게 보게 되면은 자 투자의 이제 피난처라는 겁니다. 이제 2020년 이후에 이제 돈들을 엄청 풀었죠. 우리가 이제 아나운서님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때 뭐하고 계셨나요? 저는 그때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원금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원금. 지원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이 다 나눠주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상공자,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정말 뭐 간에 기별도 안 가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금액을 나눠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돈을 그냥 뿌렸다고 보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엄청난 달러나 이제 이 원화들을 이제 시장에 유통을 했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있죠. 있습니다. 무제한적으로 찍어낼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달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네. 여기서 이제 다들 이러한 이제 이론을 이제 바탕으로 코인을 이제 들어왔던 거고 이런 현상이 추후에 다시 한 번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명 리스크는 있죠. 네. 분명 리스크는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래소에 대한 상장 폐지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주식 마찬가지잖아요. 주식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또 상장 폐지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코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이 경기 침체 아까 머스크가 말한 이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단될 수 있게 있겠죠. 대부분 코인들은 아니겠지만 일부 코인들이 그렇게 되는 상황에는 뭐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앞으로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로 접근하시고 정말 이제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거 잘 보시고 이 코인이 뭐 미래적인 뭐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되면 이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가장 평가받는 게 달러죠. 달러도 있고 이제 금도 있죠. 금을 혹시 한번 사본 적이 있으신가요? 금은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 골드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골드바도 될 수가 있고 이제 뭐 혹시 이제 증권사나 이런 것도 이용해서 금을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계수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과 이런 상관계수가 내려가고 있지만 금과의 상관계수는 올라가고 있다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제 이 신자산으로 인정을 받는가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조금은 그게 좀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 달러는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비트코인은 2만 1천 개라는 또 확정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가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고 좀 달러 때문에 우리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비트코인 쪽으로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해치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이렇게 추세 조정이 나올 만한 이런 차트입니다. 차트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신뢰도가 좀 높은 차트이기도 하고 그렇죠. 계속 고점으로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자산이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채널 하단을 이탈한 이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장기간 약세 이런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져 주기를 여러분들 좀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의 투자의 피난처라고 좀 보면은 포트폴리오의 이제 보험 수단이라는 거예요. 나눠삭지수나 이런 증권사들이 어려워지고 여기서 이제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울 당시에 그 물량들은 비트코인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또 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역시. 네. 가드님은 항상 준비를 많이 해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볼 거는 여러분의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온체인. 자 여러분도 이게 그림이 뭐로 보이시나요? 돌고래 아니까? 맞아요. 고래입니다. 고래. 우리가 이제 보통 고래가 등치가 이만하잖아요. 네. 등치가 이만해갖고 우리가 이제 뭐 일반 투자자들을 어떻게 세우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이 많으신 분들을 고래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온체인 데이터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온체인 데이터가 뭘까요? 라고 좀 궁금해하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블록체인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래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투자자분들께서 고래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은 우리도 고래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도 마찬가지고 거래소에 뭐 물량이 얼마만큼 들어왔는가 나갔는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이제 다뤄볼 주제 이런 것들도 좀 부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크리프트컨터 이제 주기용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지금 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제가 번역을 안 눌러갖고 왔네요. 영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플로우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고 거래소 움직임들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현물 거래량들 제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런 크리프트컨터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 제가 가져와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뭐 네. 비용은 지불해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지만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는 대부분 그냥 다 볼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차트를 좀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물 거래량들이 네.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게 차트거든요. 이 비트코인 검정색이 이제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 볼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좀 큰 의미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몰래몰래 매집하고 있다는 증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금 이 시장이 움직이는데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낮아지게 되면 시장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자 지난 6개월간 여러분들 거의 2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거래량이. 6개월. 6개월 동안 20배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지금 팔고 있는 사람이 팔고 있는 사람의 거래량 또 우리 사고 있는 사람의 거래량들이 다 합쳐서 이제 합산이 되는 건데 그만큼 시장은 지금 그래도 활기차게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간단히 보시게 되면 우리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잘 아시죠? 네. 코인베이스 알죠. 미국의 그렇죠.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거래소고 위에 있는 게 이제 바이낸스의 이제 우리 중국 거래소인데 자 지금 누군가 이제 매도 물량을 받는 고래들을 이제 봤을 때 이 바이낸스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점유율 자체가 높고 높죠. 근데 코인베이스는 한 좀 그게 높지는 않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바이낸스를 해야 되냐 뭐 코인베이스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거를 떠나서 이 거래소가 어느 게 좀 더 많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거래소를 고르는데 참 용이하지 않나라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국 쪽에 볼륨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그 자금들이 몰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업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국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뭐 바이낸스나 이런 다른 나라 거래소를 쓰는 걸 좀 불편해하듯이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뭐 다행히 이제 바이낸스나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언어는 지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뭐 그렇게 뭐 1차원적으로 봐도 그렇게 해결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 차트를 좀 보시면 자 이게 해시레이트라고 제가 이제 저번에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해시레이트 차트가 현재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채굴에 대한 난이도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자 가격이 고점 대비 비트코인이 70% 많이 나왔다고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채굴에 대한 난이도가 올라간다. 자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좀 나올 것 같으세요? 채굴에 난이도가 올라가지만 좀 어렵죠. 가격은 좀 내려왔다. 하지만 저는 상승한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채굴에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비트코인을 채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좋은 장비를 써야 되고 그런 건데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여기서 가격이 내려오는데 채굴이 채굴 난이도가 막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 버티려는 채굴자들의 입장이 좀 난처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굴 단가도 이제 채산성도 안 나오죠. 그렇죠. 안 나오게 되고 그렇게 돼서 만약 여기서 채굴자들의 매도세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을 돌려 올려준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올라가려는 움직이 나올 때 지금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시장 7년 만에 거의 최저 수준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안 움직이죠 지금. 2700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이러한 수준의 거래량 올라가고 있고 제가 다 보여드린 대로 다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쪽으로 돌아가 보면 거래소에 있는 이제 이 거래 비율을 지표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입금량에 만약에 거래가 이제 많이 입금량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거래소에 큰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자기들의 물량, 지갑에 있는 것들을 빼서 거래소에 논다. 매도세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재 이 매도 심리가 감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안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 두 방향으로 좀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일주일 비율로 봤을 때 제가 이제 확실히 완벽히 오지는 못했지만 일주일을 봤을 때 상당히 높아졌던 걸로 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수량을 모아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채굴자들의 거래 좀 들어오는 그런 것도 좀 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이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거래소 보유량, 입출금량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 장기 보유자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장기 보유자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보고 있냐면 전체 이 시장의 75% 정도를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경험이 부족한 약세장에서의 어렵게 이제 현재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물량들이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홀딩하고 계시는 이 장기 투자자분들께 싼 가격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은 쭉심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제발 호모든 돈 좀 뺏기지 말자고요. 우리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뺏기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장기적인 투자자의 마인드를 가지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오늘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시는 데서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에 참고해서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인가드님께서 비트코인 반감기와 또 온체인 데이터를 가져온 이유가 지금처럼 어려운 장세에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조금씩 매수를 해서 물량 채워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1부 마쳐보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부 마쳐보겠습니다.